진짜 왜 자꾸 저렇게 무서워, 진짜. 나 죽이려고. 너 나 좋아하니? 그래서 뭐 바뀌나. 난 이미 끝냈는데. 21kg? 뭐야, 같이 달리자면서요, 이 자식아. 같이 나가자고 했어요. 아주 보기 좋았어요, 이렇게. 누나니. 어머, 너무 귀여워, 완전히 와. 나 보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? 손 잡을래요? 아니, 근데 왜 나랑 자꾸 이런 대화해요? 뭐야, 하지 마요. 진짜 친한 것 같으니까. 이게 뭐예요? 그림 좀 그려봐, 학생. 이상 천혜한 갑질을 하시네. 뭐 어디서 수업 들으세요? 네? 타고났나 봐. 그림 말고, 그림 그리는 걸 좀 봐야겠어서. 사라지지 마요. 안 사라질게요. 계속 남아있을게요.